3개 최단 속에 존함을라 전주바라도 단연겹수지 낙의 진수기 배 존함기 돌라빈질 3개 주바라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룩한 불법성 산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쓸하는 공덕으로 모두는 중생에 의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룩한 불법성 산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쓸하는 모두는 쓴 하나 공덕으로 일체의 중생에 의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티벳에서 항상 법회 시작하기 전에 귀와 불의심에 대한 개송을 세 번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귀와 불의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때 마음 자세,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 근스 선생님들이 자주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 자세, 어떤 마음 동기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귀의심, 불의심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는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산보에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귀의심의 내용을 담겨 주시고 제가 법을 쓸하는 공덕으로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일체의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불의심입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거나 들을 때 항상 귀와 불의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기 티벳의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람브림, 한국말로 보리도차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보리도차제 광론 또는 보리도차제 또는 람브림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람브림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람브림, 보리도차제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팔만대장경, 경율론, 쌈장 또 이게 좀 크게 말하면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해서 보리도차제 광론이라고 팔만대장경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팔만대장경 다 공부하라고 하면 이거 다 엄청나게 한국말로 대장경 번역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양이 이거 다 공부하라고 하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 그리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팁에 대해서 보리도차제 광론 그리고 보리도차제 양론 그리고 보리도차제 오도송이라고 해서 대보리도차제, 중보리도차제, 소보리도차제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보리도차제 세 가지 중에서 보리도차제 오도송 종가파 대사님께서 직접 쓰신 죄송 얼마 안 돼요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가지 이랬으면 먼저 석가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와 지자들 이어 금을 불에 녹이고 자르고 문질러 보듯이 내가 한 말이라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종교하기 때문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문 부처님의 법은 믿음 중심이 아니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모든 공도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중요하게 하지만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혜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금인지 진작금 아닌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요 불에 녹이고 자르고 문질러 이렇게 하듯이 석가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종교한다 나는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 살펴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종교해서는 안 된다 종교해서는 종교하기 때문에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종교하니까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인다 이를 하면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이라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법이 부처님 이 법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죄를 물로 씻을 수도 없고 고통을 손으로 제거할 수도 없으며 깨달음을 선물처럼 줄 수도 없으니 우울지 부처님이 설법하니 해탈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우리가 지은 업장 죄업을 관의욕식 같은 의식을 통해서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업을 짓기 때문에 그 과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그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 이런 자비 지혜 이런 공도들이 선물처럼 우리한테도 줄 수 없다 네 단지 한 가지만 방법이 하나만 이것이 바로 설법입니다 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 법을 잘 들어서 실천하는 그 방법 말고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다 옳지 설법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악 막자 중성봉행 자전기 시제 불교 라고 해서 팔만대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이러고 보셔도 됩니다 제악 막자 모든 악을 행하지 안아야 한다 티끌 만큼도 조금만 악읍도 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봉행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선한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읍을 지지 않고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이 마음이 달리기 때문에 자전기요 자전기 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바꿔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그리고 시제 불교 이것이 바로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의 말씀 람 림이 근오지라고 해도 바로 이 개송입니다 람 림 예를 들면 제악 막자 라고 하면 하사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사도 하사도에서 주로 시 불성어 벌려지지 마라고 해요 하사도에서 주로 시 불성어 벌려지지 않아야 된다 바로 제악 막자 주로 시 불성어 벌려지지 말라고 하는거 예를 들면 하사도의 실천어 주로 시 불성어 읍을 안짓고 시 선행을 닦는거 그리고 하사도는 유본생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주로 내생 생각하는 마음 내생 생각 사후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생이 지화학 축생 이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몸 사람과 천신이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불성어 벌려지지 않고 선업을 사는거 바로 하사도 핵심 나중에도 나오지만 제악 막자 하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선 봉행 선업을 사야 된다 선업을 사야하는 그 주 목적이 우리가 선한 공덕을 사는 주 목적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중서도의 핵심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해탈을 얻는 것이 중서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중선 봉행 라고 할 때 중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기 상사도입니다 바로 불의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우리가 이기심이 있으면 이기심 나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이 있으면 이탈심이 부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라 이 가르침 속에 상사도 불의심 이 가르침이 여기에 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아마가자 중선봉의 자전기 이라고 할 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불교 바로 불교가 이것이다 라고 한국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수인체계를 이렇게 실천하려면 이 네 가지 대열반경에서 말로 하시는 사이품 에서 네 가지 의지처 라고 의 법 부의 인 의 의 의 부의 어 의 루 에 루의 부의 지 의 부의 식 한국말로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요의 법에 의지하지 말고 불요의 법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 법에 의지하라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이거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가끔씩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스승님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 책 보고 혼자 부처님 법만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할 때 우리는 어떤 책을 보면 이 책이 저자가 누군가 이 사람은 많이 유명한가 그런거 중심으로 법을 찾고 있는 그거 틀린다고 하는거에요 그 중심이 그 사람이 잘생겨든 안생겨든 유명하든 말든 그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법이 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법을 법을 주우면 그 사람이 좀 안생겨도 말투도 별로 안쳐도 여러가지 있어도 그건 중요한거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리고 법이 또 법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법이 아주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에 말에 속에 담아 있는 법이 의미 뜻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뜻을 해죠 부천의 뜻을 맞는지 안 맞는지 말에 엄청 잘해도 예쁘게 해도 뜻을 별로 없으면 내용 없으면 안된다고 해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내용도 두가지 불요의 요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을 수 있어요 불요의 의지하지 말고 요의 진리에 의지해야 된다고 진리 속지에 의지하지 말고 진지에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진지를 이해하는데 지식과 지혜 이 두가지 중에서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 라고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지해야 할 네가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티베트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입원생이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수행이 진짜 수행이 수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행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입원생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원생이 집착한다 무슨 말이냐면 입원생이 민의과 건강 재물 이런게 집착하고 이런게 마음속에 두고 아무리 열심히 독경하고 명상하고 공부해도 입원생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이 아니다 라고 하는거에요 진짜 수행은 내생 생각하는 최소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입원생이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윤회에 집착하면 해탈이 아니다 출리심이 아니다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윤회 이렇게 우리가 색, 성, 향, 미, 촉 이런게 부의용화 윤회에 재물과 민의 이런게 집착하고 있으면 열반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거에요 해탈로 가려면 집착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거에요 모든 욕망 끊고 해탈을 할 수 있는거지 집착을 가지고 해탈을 할 수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집착하면 부르심이 아니다 이러고 말해요 속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러해도 한국말로 계산 속으로 다른 계산하고 있으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고 그대로 봉사 이렇게 남을 돕다고 하는거 이거는 진정한 이타행 아니라고요 진짜 이타행하면 남을 도우려고 하면 자기 이익을 집착하지 않고 이기심 없이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거 그래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상이 있으면 견해가 아니다 공성론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깨달음 라고 깨달음 라고 많이 강조해요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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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깨달음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상이 있으면 상이 아주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상 법상 이런 상도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해 어떤 고정불병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어떤 상이 있으면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공성론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로 해서 이 문수보살의 사구제로라고 해서 이 가르침도 티베트에서 우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수보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입체 중성의 모든 상을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해 주신 그것도 아마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라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수보살 우리 부처님의 수기하신 부처님의 열반 뒤 사변연의 인도 남부의 인도 남부의 대원하신 부처님께서 직접 수기하신 아주 위대한 스승 우리 티베트 같은 경우는 두번지 부처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중론 라고 해서 팔 불 중도 중론을 쓰셨는데 그 중론에 27장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개송의 연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찬탄송 이 부처님에 대해 이렇게 대자대배의 마음 부처님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직 중세만을 생각하신 이렇게 대자대배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할 때 우리 우리 중생에 나쁜 견해 나쁜 전도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방법이 바른법 바른법 이렇게 예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용수보살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에 찬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수보살님의 그 수제자 아리아데로아 라고 해서 성천보사라고 해요 그분이 쓰신 사베론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초미는 불성업을 끈고 중간에는 아집을 끊어 마지막에는 모든 상을 끊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이란에서 소나면바당 모두로써 초미는 불성업 십불성업 남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불성업을 끊어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성업을 막고 바른법 다섯 중간에는 아상을 아집을 버려야 된다고 막아야 한다 불성업 남에게 해치는 것이 나라는 나에 대한 아집 아상 그렇기 때문에 번뇨 때문에 남에게 해치기 때문에 중간에는 아상 아집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째는 모든 상 이기심까지 포함해서 내 뜻을 내 이익을 바르는 그런 마음까지 이런 상까지 모든 상을 내려놓는 바로 상사도예요 이런 이치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님의 수제자 성첸보살님께서 그리고 예 불의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스승 그 그 션테떼라와 예 즉 천 보살 라고 이 보살 형으로 지으신 예 보살님께서 불의심에 궁덕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르면서 고통의 원인을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르면서도 무지하게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고 있다니 우리는 이고덕 낙 라고 해서 끈의 없이 행복을 주고 하잖아요 평화 행복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괴매까지도 작은 벌리까지도 잘 됐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기분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은 행복이지만 그 행복 원인을 안 쌓고 선업을 안 쌓고 선업을 쌓는데 좀 거부감처럼 좀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안 지으면 결국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에서 멀리하고 싶지만 고통의 원인을 나한테 행복을 주는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또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잘 착각하고 잘 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원하는 행복을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뭔가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틀렸어요 마음 쓰는 법이 틀렸어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마음을 선하게 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업을 쌓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나에 대한 집착하고 내 것에 대한 집착하고 자꾸 벗는 망상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위대한 스승 세친보사라고 세친보사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교법과 정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을 지니는 그 또한 문사로 배워서 행으로 실체하는 그 많은 그 말고는 없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친보사림께서 지으신 어비담원 구사론 말씀입니다 뱀뱀담주의는 부처님 법 라고 하면 불법 라고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교법과 증법 라고 해요 교법 하면 가르침의 법 팔만대장경 3장 증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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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 실천 어떤 실천이냐 하면 개정해 삼학 배워야 할 것은 개정해 삼학 그래서 3장 교법 3장 가르침과 정법 개정해 삼학이 수행 말고는 부처님의 법이 없다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면 이런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교학적인 법하고 그 교학을 잘 배워서 그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 말고는 부처님의 법을 지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다시 요약하면 문사수 해야 된다고 문사수 일단 부처님의 법을 듣고 들으려면 누가 말씀해 설법해 줘야 되잖아요 설법하고 그 설법을 듣고 그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이해한 것은 거듭 거듭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맞나 안 맞나 아까 진작금인지 진작금 아닌지 이런 확인하듯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거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확인해야 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조금만 하는 사례를 드리자면 예 우리는 죽으면 끊는 거 아니고 끊는 거 아니고 다시 대원하고 윤회한다 그리고 윤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업이 따라간다 나쁜 업어지면 지효아구이 떨어진다 선업을 싸면 인간체신 좋은 몸 좋은데 태어난다 이런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거 싸라고 서유해야 된다고 확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확신을 얻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듣는 거 많이 들었지만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변에 죽으면 끝났다 인생이 단 한 번만 입니다 죽으면 끝났다 하니까 말로는 이렇게 끝났다고 이런 표현 안하지만 속으로는 죽으면 끝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절대로 끊는 거 아닙니다 끊었다고 이런 증명할 수 없어요 오래 끊지 않고 계속 연애한다는 거 사후생이 있다는 거 전생도 있고 다음생이 있다는 거 논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논리 그래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확인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스윙 이제 스윙이 깊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만 하고 배우고 확인 안 하고 확신이 없고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윙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책위는 문사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면 두 개 파일이 없어요 하나는 교법 조학적인 팔만대장령 그것도 나누면 3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법이라고 해서 실천 스윙법이 뭐냐 하면 스윙이 엄청 되게 종류가 많지만 요약하면 개학 정학 해학 개정해 삼학입니다 이 땅 지유를 잘 지켜야 돼요 지기 정적 도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바탕입니다 그 바탕에 선정 지혜라고 해서 집중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세진 보살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진 보살님께서 이 법에 대해 아까 정법 이런 의미도 하시고 또 남새릭바 라고 해서 석리론 라고 그 석리론 에서 이 법 라고 하면 나르마라고 하면 열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열 가지 이 열 가지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여기 열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소지 알아야 할 바 소지 알아야 할 바 우리가 일체 소지라고 해서 모두는 법 모두는 전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도리 바로 바른전이 도리를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바른전이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법 두 번째는 도리 세 번째는 열반 늘반 라고 해서 열반 열반 이 법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네 번째는 의처 12처 12처 중에서 마지막 의처 의식이 대상 라고 하는 것 의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도 우리가 복도 복도 복 라고 하잖아요 복도 법 다르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이생 이번생 통일의 최유라고 했어요 보이는 이번생 이번생 보이는 법 라고 해요 다들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이번생 전생 하고 다음생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번생 법 라는 산스크립트어로 티베어말로 통일의 최유라고 다른 말 라고 붙여요 일곱 번째는 우리 한국에도 부처님이 정전 라고 해서 정육을 놓은 쌈장 정전을 보고 법 라고 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미리 장래 라는 이름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업과 번호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이 나중에 끝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맞이해서 죽이 된다 라고 죽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다 죽이 되는 죽는 법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미래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이 확정 확실하다 수인자는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된다 살생하지 않은 것은 법다 라는 그리고 확실하게 무채님께서 불제자로서는 살생 도둑 등 십불성업을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법이에요 해야 하는 것은 살생하지 않은 거 방생하고 남이 베풀고 이런 거 반드시 해야 이거는 확정을 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주를 보고 법이라고 또 다르마라고도 해요 중주 중주 우리가 중주 우리는 불주다 다 중주 중주를 이렇게 해서 다르마 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법이라고 하면 최이라고 해서 어떤 고치다 우리는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도 뭔가 법으로부터 어떻게 고장 나 있다고 하는 거에요 마음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에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에요 이거 방법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에서는 법이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면 다르마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태도 어떤 생각하는 법이 뭔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들이 보리도자체의 근거 부천의 인도의 날린다의 스승님들의 말씀 이런 근거들을 제가 정리한 것들을 순수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수인자의 세 가지 체계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체계 보통 우리는 소성 대상성 희나야나 마하야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삼성 라고도 표현해요 삼성 삼성이 뭐냐 하면 성문성 독학성 보살성 이렇게 삼성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성문 독학성 소성 라고 하나로 치고 금강성 바람일성 그리고 금강성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누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문도가 주로 성문도가의 수인체계는 뭐냐 하면 받는 개는 개정해잖아요 개는 배해탈개 배해탈기를 받고 이 정전은 암정 초기 정전 부처님의 역사소에 알려져 있는 이 정전을 주로 기후는 배해탈기를 하고 수인은 주로 자신의 번호를 없애는 마음속에 있는 번호를 없애는 그런 수인법을 책이 하나 아이고 두번째 바람일성 보살성 라고도 하고 바람일성 보살성은 우리 무슨 개 받느냐 하면 보살개 받아요 보살개 받고 그리고 무슨 경전을 공부하느냐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대성경전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씀 좀 아엄경 초기경전은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라고 하면 일부의 전해에서는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설악하지 않았다 라고 논쟁이 좀 있어요 소성대성에 요즘 한국말로 하면 남반불주 초기불주 금붕불주 하시는 분들하고 또 후기불주라고 난림자의 뭐 젠통 이르기 이 두 가지 좀 논쟁 이 논쟁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의가 좀 다른 거예요 초기경전에서는 역사 그대로 부처님이 역사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석가모님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악하신 경전들이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받아들이기도 좀 쉬워요 반면 반야정 법화정 화암정 같은 이런 경전은 공통으로 역사의 이력이 열어두면 문수보살 관세형 보살 이런 보살들이 역사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열심히 일심으로 기도하면 관세형 보살님 직접 신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성경전은 약간 경기가 좀 경기가 있는 분에게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설악하셔야 다 라고요 역사에는 이렇게 크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인도의 난린라의 스승님들이 다 금강정 그리고 법화정 화암정 이런 대성경전 들이 다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우리가 공부 안 해서 그러지 공부 잘하면 다 부처님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전은 기윤은 보살 개법하고 반야정 화암정 법화정 같은 이런 정전을 공부하고 수행은 일체중성 나 자신을 위해 아니고 일체중성 위에 불의심과 육바람일 이런 수행한다 이게 두 번째 체계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체계는 금강성 라고 해서 밀성 금강성 밀성 하면 바라밀성 보다 더 더 금기가 높은 아주 극소수의 제자에게 설하신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법 밀성이라고 해요 그때는 제는 밀계 금강성계 밀주계를 받아야 되고 정전은 부처님의 말씀은 밀집금강 성낙금강 대성 덕금강 등 밀주정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제가 직접는 바라밀 이력의 금강점 화암점 법화점 또는 밀주정제들이 부처님의 말씀 공부 안하고 깊게 이해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 아니라고 이렇게 좀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안 했다 라고 하면 일단 그거를 좀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가지고 거기에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거 안 했다 맞다 안 했다 틀렸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체계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서 다 안 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안 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21세기 달렐라만 전자님께서 자주 말씀 모든 중주가 화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불주 뿐만 아니라 다 중주까지도 화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우리 불자 뭐 저기 금품 불주 후기 불주 중국 불주 티벳 불주 한국 불주 이렇게 분별할 때가 아니고 불주 불주 불주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라고 달렐라만 전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렐라만 전자님께서 소성 퇴성 이 개념이 이 말 단어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좀 바뀌어야 된다 소성 대신 빨리의 전통 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태성 대신 날린자의 전통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 안 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세요 빨리의 전통 날린자의 전통 티벳 불주 날린자의 전통 우리가 20년 가까이 공부하는 이 논서들이 다 인도 날린자의 스승 용수보호사 무책보호사 이런 위대한 스승님들이 논서를 주로 공부해서 그 바탕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요 바로 한국제로 바로 경전부터 공부 이거는 좀 무난히 받아들이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전부터 바로 부처님의 말씀부터 공부하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티벳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전은 2500년 3000년 과거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 쓰는 글자라든지 이렇게 경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직접 제자 그때 부처님의 수제자 그리고 부처님의 다음에 부처님께서 직접 수교하신 위대한 스승님들이 쓰신 논서 많아요 티벳의 경우에는 경전 부처님 말씀한 티벳의 말로 옮기는 것은 크다른 거 티벳의 경전 100군 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석서 인도에서 티벳의 말로 번외한 것은 논서가 200군 넘게 있어요 300군 넘게 300군 넘게 넘는 거 인도에서 티벳의 말로 번외한다고 해요 그래서 논서를 통해서 경쟁을 공부하면 경쟁을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잘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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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이 밀주정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밀주정전 밀주정전 이해하려면 반야정 법화정 화암정 같은 대성정전들이 이해해야 되고 이런 대성정전의 법화정 화암정 같은 이런 정전을 이해하려면 아암정 초기정전 공부 안하면 반야정 화암정 법화정 이런 이해 못해요 반야정 법화정 화암정 같은 잘 이해 못하면 잘 배우지 않으면 밀주정전을 더 이해 못해요 그런 수행이 세 가지 체계가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공부의 수행 체계가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입원생 위협공부 밤생 위안공부 해탈 위안공부 일체중생 위협공부 쓰라고 이렇게 입원생 위협공부 하는 자라면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안락을 내려놓고 주로 정신적인 행복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입원생 위협공부하는 것 같아요 벌류공부 입원생 위협공부 그리고 다음 생 위안공부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입원생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고 주로 입원생에 대해 집착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주로 다음 생 위해선 선업을 쌓는 하사도 다음 생 위협공부 그리고 해탈을 위협공부라고 해서 탐진지 삼도 등 번류를 내려놓고 주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정지하는 것 이것은 해탈을 위협공부라고 그리고 일제중생 위협공부라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헌신 헌신하기 이렇게 보리심 육바름 이럴 수행 체계가 4가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리 도자질 람림은 주로 인도에서 위대한 스승 아디샤 스승님 아디샤 스승님께서 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중하의 금기로 세 가지 수행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확한 정의는 가까이 구분해 알 수 있도록 서기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선행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윤회의 안락을 추구하는 자는 하사도 수행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윤회의 안락을 뒤로 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해탐원을 구하는 자는 중사도 수행자 라고 하네 그리고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다하기 위하는 자를 최고의 상사도 수행자라 하네 라고 해서 어디샤 스승님께서 보리도동롯 보리도동롯 이렇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어디샤 스승님은 천연전 인도에서 어렵게 티베트에 모셔가지고 티베트에 17년동안 계시면서 티베트 불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원전하게 원망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는 아주 은의로운 스승님입니다 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성불교에서 다르마 대사처럼 모시는 것처럼 다르마 대사 아주 귀하게 모셨잖아요 우리 티베트 같은 쪽은 아디샤 스승님은 아주 귀하게 모십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디샤 스승님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보리도동롯 계속 얼마 안 돼요 많지 않아요 그거 쓰시고 그 이후로 보리도동롯 주소서 중에서 많은 주소들이 나오고 보리도자치 광롯도 보리도자치도 보리도동롯 근거로 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리도자제 광론 보리도자제 양론 보리도자제 오도송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보리도자제 말씀드리기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어디샤 스승님까지 뒷배경 나무림이 어디에 근거하고 이든지 주로 부처님 말씀을 근거하고 그리고 인도 날린자의 스승님들의 논서를 이렇게 위주로 보리도자제 광론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똥가바 대사님의 이 보리도자제 오도송 말씀드리기 전에 똥가바 대사님을 간라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똥가바 대사님 이름은 진짜 이름은 로상작바 라고 해요 1357년 그때 퇴원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1357 하면 거의 600년 역사 있습니다 그리고 똥가바 대사님은 티베트에 그게 똥카라는 그 지역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똥가바 라고 하고 이 닉마 사자 거주 기룩 이렇게 네 종파 중에서 기룩파에 장근하신 분 가장 높으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똥가바 대사님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현주 밀리주 이렇게 독일어 해서 현주의 모든 체계를 체계를 보리도차제 광론 라고 해서 현주의 체계를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밀주도차제 광론 라고 해서 밀주의 체계를 또다시 밀주의 도차제 광론 현주의 보리도차제 광론 이렇게 큰 이력의 논서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여기 보리도차제 광론 보리도차제 광론 하면 엄청 양이 좀 많아요 8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양론은 그 반 정도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보리도차제 오두송은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는 개송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맨날 여기 람림 공부할 때 맨날 도송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보면서 핵심적인 차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가바 대사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티베트에서 이렇게 늘 기도 교수 송가바 대사님에 대한 기도 밍민지회 대전제일에서 주민지회 원본지회 두 번 멀리 좀 더 상닌다 관제지회 주경송가바 로상 작발 대사님에 대한 기도 밍민지회 대전제일에서 제메피 관생 보사 허물없는 지혜의 왕이신 문수보사 모두는 마구 물리치신 금강수 보사, 눈이 나라 장화하신 최상인 지자 송가파, 로산트 악파의 두 팔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이럴기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불을 도착한 오두송 전까지 이 말씀들을 모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양하겠습니다. 법의로우는 최상의 불의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의로우는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성의 이익과 행복이 건너지며 관자지이신 달렐라마 땐지자소의 장소를 간절히 정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성의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법무무랑서원도 불토무상서원도 성서. 첫 번째 시간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